세무서 직원들은 직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세무서 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수천만 원을 빌린 뒤에 스포츠 복권에 돈을 걸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가진 세무서 직원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에게 갑 중의 갑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주세무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회계사를 직접 찾아가 차용증도 쓰지 않고 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않았습니다. 또 관광사업체 대표에게 13차례에 걸쳐 4,300여만 원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빌린 돈으로 스포츠 토토를 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썼습니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배팅한 금액이 3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제 세무서 직원인 경우에 사자들 믿는 사람 다 업무관념이 되어버리는 거고 지인이고 친구고 다 필요 없는 건데 그게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깜빡 잊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게 다행이냐는 스포츠 토토 배팅 횟수가 많아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감사원은 직무감사 결과 국세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관련 법률과 행동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윳돈이 있는데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은 금품수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제주 세무서장에게 직원 A씨를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해임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